그 결과만 잠시 후에 이번 경합 역시 지난 경합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없거나 3명 이상이 팀을 이루고 싶은 연습생이 있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리안나의 엄브렐라를 선보인 C팀 이번 경합은? 이는 엄브렐라와 이는 엄브렐라와 이는 사실은 2층인 C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때 A팀 댄스 트레이너가 찾아오고. 이런 느낌을 아시나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네들은 잘하고 싶은 애들만 모여 있는데. 뭔가 느낌이 맞아서 떨린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니, 안 보려도 돼요. 안 보려도 돼요? 안 보려도 돼요. 한편 대기 중에도 끼를 조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슈퍼 아이돌의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비주얼 3인방. 박진영, 찬식권, 왕광옌. 우리 모두가 좋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특히 1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셋이 3명을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 우리 모의舞台을 더 많이 힘을 더욱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비주얼 3인방이 선보인 무대는? 법인 것들이 상BO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kes의 기종입니다. 이것이 전부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의 전문이 흠을 안에서. 이것이 전문입니다. 선수 화이팅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사로잡은 C팀 타이 두 라고 그리고 차이시쿠님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안무 구성을 조금 특이하게 해서 지루함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세 분의 무대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저희 EXID의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섹시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 분의 무대를 아주 잘ㅓ검alo. 저는 이 무대를 너무 잘 아쉬워요. 우리 이 무대를 다 외우고 너무 잘 아쉬웠던 세 분의 세 분의 대학을 가장 잘 알아서 축하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연습생들은 헤어짐이 아쉬워요.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마타오.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기엔슈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기엔슈처.